자, 나한테 다가와! 오, 넘어간다! 태양의 불고, 복수로, 이제 안 된다! 한 번 패턴만 보겠다, 패턴 맞추어 그 명이 다르다 잘하고구나 일단 피줄을 봐야돼! 일단 포스 200마라야 포스 200마라야 오자마자 걸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, 뭐야? ㅋㅋㅋㅋㅋ 밀려, 밀려, 홀리지, 밀려! 나 밀려걸이는데.. 헤헤 시간이 많아서.. 시간이 많아요 서강까지 고쳐서, 저 짧은 게 서강인데 서명께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아아아 오.. 필턴이니까 바인드 한 번 넣어보자 아무나 바인드 한 번 넣어봐 바인드 한 번 넣어봐 네 네 아 저 피가... 파운틴이라서 파운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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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아 예식이 눈 꺼가는데? 아 예식이 눈 꺼가는데? 아 예식이 눈 꺼가는데? 예식이 많네요 예예 계속... 어차피 연습해야 돼 이제 맨날 하하하 이거는 그야 이거 하하하하 디스플레이 나 풀어봤면 되나 안되나 누가 이거 흐름이 라이브 좀 가야될 와 뭐야 아 방금 헤도랑 헤도요? 많이 잘하셨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레이저 쏘는거는 엎드려야되나요? 겨우건데 이제 넘어가겠다 피 거의 다 돼가거든요 솔직히 깨지말라 하는거네 석양 봅시다 석양 근데 석양이 지금 점점 줄어요 저희 뭐 맞으면 석양이 줄어든다던데요 게이지 보면은 지금 석양이 없어졌어요 어 뭐야 이거 석양이 없는게 아니고 화살표가 석양으로 가는건데요 가고 있는데 제 화면에는 지금 석양이 없어요 점점 사라지면서 빠지면 안되나봐요 원래 케이지가 작은 눈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안가나? 뭐야 뭐지? 어떻게 하라는거야 페일인데 페일? 왜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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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